남시현 컨텐츠 Lab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온화콘텐츠코레이터 남시현입니다. 오늘은 유튜브에 우리가 영상을 올렸을 때 영상 자체에 그래픽으로 자막을 넣는 게 아니라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제공해주는 자막을 넣는 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영상에 자막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기능은 예전부터 있던 기능인데요. 보통은 우리가 영상을 만들 때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이 그래픽으로 자막을 넣기 때문에 보기에는 예쁜 디자인을 만들 수 있지만 자막을 수정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요. 유튜브 CC를 활용해가지고 자막을 영상에 넣게 되면 영상 안에 자막이 이렇게 박혀있는 게 아니라 영상과 자막이 따로 작업이 되어 있으니까 이 자막을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가 있고 반영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. 반대로 좀 디자인이 예쁘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 자막을 꺼두고 영상을 시청하게 되면 자막이 안 나오게 되는 이런 단점도 있거든요. 그래서 내가 만드는 영상에 이 자막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 좋을지 선택을 해가지고 적절한 방법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일단 유튜브에 접속하신 다음에 유튜브 스튜디오로 접속해 줍니다. 자 왼쪽 메뉴에서 자막으로 들어갈게요. 자막으로 들어오시면 이 영상마다 자막을 넣을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.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면 자동으로 한국어인 걸 분석을 해가지고 유튜브 자체에서 이 자막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게 한계가 있고요. 그리고 내가 이제 새로 만들어 가지고 입력을 하게 되면 하나가 더 추가되는 방식으로 작업이 되게 됩니다.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고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. 자 일단 이 영상에 일단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게시됨이라고 돼가지고 지금 자체적으로 자동으로 생성된 게 지금 자막이 들어와 있거든요. 여기에서 옵션을 누르시고 수정으로 들어가 줍니다.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자막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자막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오면서 왼쪽 화면에 이제 자막이 나오고요. 오른쪽에 영상이 나오고 아래쪽에 타임라인이 나와가지고 편리하게 자막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자막들은 그냥 여기에서 선택하시고 이 휴지통 버튼을 누르면은 지워지거든요. 네 여기도 지워주고 그러면 아래쪽 타임라인에서도 지워집니다.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자동으로 한국어를 분석해가지고 입력된 게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내가 활용한 부분만 손쉽게 바꿔주면 되고요. 그리고 만약에 줄 바꿈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에서 그냥 엔터키 눌러가지고 요렇게 바꿔주면 한 칸 내려가면서 분리가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제가 해보니까 이게 분리되면서 이 아래쪽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밑으로 내려가면 좋은데 그렇게 되진 않고 여기서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것과 엔터키를 눌러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게 합쳐지는 것 같아요. 네 그래서 어차피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작업을 할 거니까 그냥 여기에서 내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고 또 내려가서 엔터키 눌러서 분리해주고 분리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분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바꿔주는 방법으로 하면 되고요. 글자 수정은 아래쪽에 원하는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원하는 부분으로 온 다음에 여기에서 자막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.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막을 해주면 되고요. 입력 시 일시 중지를 누르게 되면은 요거를 체크해두고 재생하면서 원하는 부분을 가서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은 영상이 멈춰져 있으니까 작업을 좀 더 쉽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네 여기에 텍스트로 편집이 있는데요. 요거는 이제 누르시게 되면은 말 그대로 메모장처럼 이렇게 자막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만은 아무래도 이런 타이밍을 보면서 입력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타임라인은 여기 아래쪽에서 확인하시면서 자막을 입혀주시면 됩니다. 자동으로 한국어를 분석해가지고 어느 정도 골격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골격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수정해가면서 작업을 하시고 작업이 다 되면 여기는 완료를 눌러가지고 저장을 해주면 한국어 자막이 게시되었다고 나오면서 여기 이제 언어가 두 개가 추가가 되게 돼요. 그래서 하나가 자동으로 분석된 거 그 다음에 방금 내가 입력한 언어 작업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. 네 그래서 이 영상을 이제 재생을 하게 되면은 자막을 켜고 보게 되면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막이 나오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고 이 자막은 뭐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으니까 편하신 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오늘 이렇게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자막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. 자 요 기능은 언제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크립트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영상을 업로드하는 와중에도 입력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내 영상을 한번 자막을 입혀가지고 자막을 보면서 시청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